단일화 카드 살아있나? 대선이 오늘로 딱 32일 남았습니다. 사실 사전투표가 3월 4일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먼저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KSOI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40.0%, 윤석열 45.7%, 5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UPI 뉴스에서 리서치퓨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38%, 윤석열 46%, 이것은 5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서치퓨 조사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더 했는데요.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를 물었는데 그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 50%, 윤석열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 42% 이렇게 나왔는데 이현종 의원님, 이 결과는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보면 결국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 정권연장을 바라는 여론하고 비슷한 측면에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가 합한 여론 중에서 일부 보면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마 포함된 것 같고 이게 어떤 수치를 보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지도 추이냐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최선의 후보를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차게 어떤 후보를 뽑는 선거? 뭐 이렇게 좀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후보 간의 어떤 단점과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이번에 TV토론도 많이 보신 이유가 결국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찍고 싶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차선의 후보, 그걸 선택하는 어떤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역대 선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번 선거는 특히 그 성량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누구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후보 단일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대선 후보 단일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1997년 김대중, 김종필 후보 단일화는 투표일 48일 전에 성사됐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는 투표일 34일 전에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까지 현재 32일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종대 기자, 여기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좀 시기가 늦지 않았나. 적어도 지금 양쪽 당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물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도 앞으로 성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 본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취재를 해봤는데 양쪽에서 어느 움직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번 대선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미 지지율 격차도 약간 좀 차이는 나고 있지만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보수층, 야권에서 사람들은 약간 유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게 아마 보수층 유권자들의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우리가 자각론을 통해서 10% 이상 오히려 차이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안 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100 몇 석입니까? 103 석입니까? 106 석입니까? 그 정도뿐이 없는데 300석 중에 과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민의당도 있고 국민의힘이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더라도 양쪽이 경쟁할 때 과연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본다면 결국 단일화를 설령 지금 현재 단일화 안 해도 당선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단일화의 어떤 불씨를 살려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정치권에 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방금 하종대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일시적으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부분을 받으면서 다소 의기양양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고만장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지지율도 하락세를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갑자기 급반등한 상황은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 카드는 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타이밍을 가지고 후보가 결단을 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 얘기 가지고 그 전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연일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각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막판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단일화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는데 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시점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점이 이런 것 자체가 점점 급박해 갈수록 점점 이제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또 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서울 이후에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간다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보다는 선거 이번 선거에 지더라도 다음 또 지방선거에 본인의 정책에 있는 입지 같고 이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내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지금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본다면 점점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에 또 다른 변수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인데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만 6,362명으로 처음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 하루 10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 민주당 박성준, 장철민 의원 등이 계속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4일, 5일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 6일부터 본투표일 3월 9일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된 유권자는 투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강훈식 전략객 위원장은 사전투표일 하루를 더 연장하자 3월 4, 5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전투표를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향수 수석대변인은 사전투표일이 아니라 본투표일 3월 9일을 하루 늘려서 3월 9일, 10일 이틀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종대 기자, 여야가 합의하면 선거법 개정을 하면 사전투표를 늘리든 본투표를 늘리든 늘릴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선거법을 어떻게 고치는가 이거보다도 사실은 코로나 확산세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에서 저거는 선관위에서도 아직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잖아요 저걸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선거법을 고친다? 저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법을 고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기상으로 의견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는 자가격리자들을 거수투표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선관위가 9일부터 13일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은 직접 투표소로 가기 어려운 선거인다는 상대로 거수투표 신청을 받고 거수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확진이 되고 나면 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간에 확진이 됐을 때 이분이 생활치료센터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든 이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면 실제 방역당국과 정치권이 만나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거수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확진될지를 그 가까이가 그러다 보니까 분투표율 앞두고는 심지어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